한국국토정보공사 기존 제압장체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우리 연구팀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무탄이나 음향대포와 같은 비살상의 대인무력화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아주 먼 거리에서 방속으로 작용하고 인체에 참을 수 없는 화상의 고통을 유발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없는 고출력의 밀리미터 파기반 대인무력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핵용화 플라즈마를 고음으로 가열할 수 있을 정도의 고출력 밀리미터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이루트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고출력 밀리미터파 자이루트로는 전자총에서 고전압으로 인출된 전자빔을 초전도 자석이 회전, 가속시켜 전자기파 에너지로 변환하고 그렇게 발생된 밀리미터파는 광학계를 통해 바깥으로 발사됩니다. 전자기파 에너지로 변환되고 남은 전자빔의 에너지는 콜렉터에서 회수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미국은 1992년부터 고출력 밀리미터파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연구하였으나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공개나 해외 이전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윤리적, 정치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각종 국가, 사회 간 마찰, 테러 등을 인도주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국토안보 및 공공안전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한 자이로트론 기반 고출력 밀리미터파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상황에 개입할 수 있기에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피노출자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은 민간 분야에서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능동방법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고출력 밀리미터파는 공항 필주로나 농경지에 서식하는 조수를 세상없이 퇴치하거나 세균막 살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